금준현 연습생, 처음 이 팀이 꾸려졌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,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강에 당첨됐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기회를 위기로 생각해서 기회를 위기로 생각해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어떻게? 기회를 위기로 생각해서 절반이 좀 생각을 안 했던 곡이긴 하네 좀 쉽지는 않겠네? 춤이 맞네 댄스가 엄청 길어 또 나와 와 잠깐만 근데 이건 진짜 메인 댄서를 제가 그럼 하고 싶은데 해봐도 되겠습니까? 오케이 안무적인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얼 더 위로 가기 위해 피드와 태도는 겸손과 열정 파이얼 더 훔 이거 죄송한데 그 뭐지? 위 할 때 우리 여기서 똑같은 거 샀잖아 위로 가는 게 더 살 것 같은데 나간 사람은 O, WN으로 가고 뒤로 온 사람은 WN, O로 가겠지? 비지언니는 이제 막 소리치고 모이모이끌 해주고 모이모이끌 이런 친구인데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하면서 홍보 온 모습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지 이 친구? 뭐지 이 친구? 선택하는 날 위해 춤을 춰봐 좋아요 오케이 아니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계속 수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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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해도 돼 뭔가 근데 형 그거 알아요? 어떤 거? 안무 하나를 한 파트를 완성시켜 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? 하하하하 굉장히 귀여운 구석이 있네 근데 지금 안무가 진짜 뒤져요 저거 아... 안녕? 저기... 험... 험...디...단... 엄청 쪼개졌어요 아 기우양만요 빨리요 불이 그냥 활활 타올라요 기우양 도망이네 combo 움직임 бой 탐닷 붙잡고 refer v 이번 영상에는 벽